오늘 간장게당으로 양념돼있어요 간게는 돼지고기로 간다도해서 간장게당으로 양념돼있어요 양념을 드릴게요 박수 자 여기 비빔밥, 비빔샐러드가 있구요 이건 밥을 튀긴겁니다 그 안에 고기가 있는데 궁합이 딱 맞거든요 아 이거는 이거고 저쪽의 호박 아 이거고 아 진짜 이것도 너무 고워요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돈도 잡혔어요 이거 고기가 맛있어 진짜 안좋아 안좋아 모르겠어 네가 괴로워 아